no no 너희는 편하게 갈 어디서 본 날이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결국 엔싱 비자 너희는 아침부터 켈란 맞았어 계란이 너무 맛있었어 그냥 맞은 것 뿐이야 그럼 뭐해 너희는 거지일 뿐이야 우리 더 유럽지마 솔로 살아남을 뿐이야 강하도 강하도 열심히 구호해라 진짜 숨이 덜껏 멀쩡하 그대의 수탉이 뜯어진 구멍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질 않아도 아름다워 죽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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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